1. 카이사 좀 바꿔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서 해보려고 한 번 가볼까? 우리 인베이드 좀 많이 센데? 거의 최강인데? 상대도 좀 세긴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세지 않나? 노틸 사미라 사크까지 있는데 설마? 여기로 딱 날리면? 야미 죽으세요? 아니 이걸 죽어줘? 바로 연훈 아니 이래서 내가 스킬 안죽었거든 셀 뭔가 다 안쓴 것 같은데? 유튜버 올라오나요? 누구 유튜버임? 그러지 말아다오 지금 1분 30초야 친구야 벌써 신내면 어떡하냐 들어왔는디? 가고있긴 한데 잡았다 오케이 나쁘지 않은데 그죠? 2킬로 시작하는 카이사 벌써 느낌이 좋아 이달리 오고있긴 하거든요 이걸 들어와? 그건 아니지 그거야 형 아니 시야 없는데 그냥 에라 모르겠다 들어와서 죽어버렸네? 아칼리가 좀 화가 나겠는걸? 어 시야도 안보여 어 시야도 안보여 어? 못 봤는데? 와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잡은게 어디여? 자크도 왔어 근데? 툭! 아칼리한테 따따 굿 나부지 않았고 아우 까비오 아 너무 아까운데? 상타? 여깄다 가비 아깝다 너무 아까워 잠깐만 또 찍히는 탑미아핑 왜그러세요 님아 아니 랭가님 나한테 왜그래 어디 보자 지금 다재다능 스택이 8스택 없는게 지금 이속이랑 뭐지? 이속이랑 마관이었나? 근데 마관은 좀 늦게 뜨는데? 체력은 도랑검에 있음 자 이거 같이 타볼까? 야 피회복 뭐야 이거? 버그 아니야? 사비 아 너무 아까운데? 굿 어 잡았어? 잡았으면 됐어 툴감있고 마나있고 공격력있고 가속있고 진짜 마관밖에 없는데? 갈만한게 그쵸? 어? 왓? 이속 퍼센트랑 마관? 폭풍새도 가면 딱 되긴 하거든요 근데 폭새보다 내셔 먼저 간 다음에 왜? 내셔 폭스에 이렇게 가야되나? 냉가 텔포탔구나 여기 타줘야겠다 어 뭐야? 어 네이스 여깄다 아 어륵 타빙 어 그래그래 내가 뭐 할게 없는데? 한타가 나오기전에 끝나가지고 아 너무 아깝다 궁이 있었더라면 쫌 암 포탑을 파악을 했습니다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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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어 그래 그래 가보래요 다음 여기? 아 여기? 네 어어 뭐야 뭐야 봄 아 아니 랭가를 발견한 순간 이미 오른쪽엔 아니 아칼리 랭가 그레이브즈 그냥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져버림 천라즈망이 이렇게 어 뭐야 와 센거 보소? 어 센거 보소? 어 그래 그래 사미라 강하네 아 근데 뭔가 재미 좀 덜 봤는데 이렇게 끝나버렸네 일부러 안 끝내기?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헤허허허허허허허허허ね 네 자 이 수고요 오 딜량은 내가 1등인데 그래도? 방금 서폿이 텔포를 들고 있는 걸 본 것 같은데 님들아 그 통계 있는 거 없나? 두 포지션이 서폿인 사람 통계? 진짜 지금 해보면 10%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원래 이상적인 그 분포는 20%씩 있어야 되잖아 서폿은 거짓말 안 해라 진짜 한 5% 안 나올 것 같은데 유저가 없어 그냥 다 죽었어 아예 리워크는 못하나? 서폿이 없도록? 너무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 그거는 힘든가? 서폿은 양팀 다 AI로 넣는 거 어떤? 그냥 양팀 다 서폿을 그냥 AI로 넣는 거지 야 진짜 해결이다 서폿 그 인용단 해결인데 그냥? 아니 그냥 로봇 시키면 되잖아 현실도 이제 인력이 없으면 로봇으로 대체를 하잖아 키오스크처럼 서폿도 그냥 AI로 대체하는 거지 그게 싫으면 이제 아이카아사는 언제 나오나요? 뭔 AI 카아사요 그게 나오면 이제 나도 서폿으로 튕기는 일 없을 거 아니야 우리팀 렐 딱 봐도 서폿 유저 아니죠? 아까 텔퍼 들고 있었죠? 딱 보면 모스트, 아크샨, 트리스타나, 아지르, 코르키, 후웨이, 미드 유저 미드 유저가 많으니까 이게 항상 꼭 튕기나니까? 가고는 있음 아 드레븐 킬 못 먹나? 타비 아깝다 아깝다 슈선만 대서 라클은 나쁘지 않은데 아깝다 슈선만 대서 라클은 나쁘지 않은데 야 탑 그냥 난리나는데? 히오라가 고수인가 봐 엑스가 손을 못 치네 그냥 아 지금 하는 게 맞나? 애매한데 히오라 너무 센데 지금? 초코어야 전력은 잘 배웠었다 근데 어 할만한데? 아 까비 아 이걸 못 잡아? 맞나? 아깝다 아 무라마나 스택도 안 차있어 오케이 나쁘지 않은데? 야 이정도면 진짜 선 어 근데 저도 좀 잘 크긴 했음 제약골도 붙은 거 보이시나요? 파밍도 잘하고 세블랑이 점화라 라인 버린 게 좀 많아가지고 상황이 썩 나쁘진 않아 여기? 아 이게 안 돼? 녹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녹네? 스펠 다 쓰니까 안 녹는구나 응소 좀 잘 빠지긴 했는데 오 야 잡았다 피오라도 한번 던졌는데 그래도? 오 오히려 좋아 상대 팀도 좀 던 던 오케이 굿 이거 뒤로 텔포타면 피오라 못 잡나? 학살 중 굿 난 2인 바론? 일단 나도 가긴 할게 피오라는 내가 무찔렀어 얘들아 사빙 오 굿 아니 들분 왜 이렇게 세? 3코어구나 셀만 하네 자 지금 팀원이랑 같이 안 붙어있으면 벵가한테 죽거든요? 절대 붙어있어 그 분 안쪽으로 좀 모시고 그 분 모셔 굿 좋았습니다 자 잭스보다는 내가 먹는게 낫겠지? 어 그래 그래 잭스야 너도 알고 있잖아 내가 먹는게 낫다는거 여기 받았는데? 와 이게 안돼? 근데 W 나갔어도 조냐 때문에 안좋아 있겠다 그죠? 이 딜러진 세서 웬만하면 어 좋은데? 오케이 굿 근데 뭐 하기도 전에 계속 끝나네 그죠? 상대 왜 이렇게 던지냐 다 어우야 죽을 뻔했다 어 수고유? 다재단응 좋은거 아냐고요? 뭐 나쁘진 않은 듯? 다른거 드는거에 비해서 사실 다른거 들어봐야 스펠 쿨감인데 환급이랑 같이 들면 좀 강한 타이밍 빨리 온다고 해야되나?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허 덩글 쏠킬 좀 아쉽네 그죠? 면 한번 하자 저도 마나가 없어가지고 라인 좀 박히긴 하겠다 이러면 오 뽀삐야 믿고 있었다고 조금이라도 시간 끌어주면 되게 좋거든요? 어 절대 안 죽죠 뽀삐라서 어 근데 더 맞으면 좀 위험한데? 오 그래그래 들어오는거 아니야 이거? 개이득인데? 야미 이걸 못 참고 들어오네? 이레엘 전멸까지 써서 이득 많이 받죠 이거는? 고비가 좀 열받긴 했어 근데 좀 열받게 잘하긴 했음 저건 내가 받을 수가 없는데? 아이고 릴리아야 어허허허허허 어허허허허허허허 안 도와주냐 쩜쩜 자 이런거 그냥 뮤털 딱 해주면 됩니다 뭐 정글 쏠킬 다 따인 다음에 안 도와주냐 하면 뭐라 말해야되니? 릴리아야 이게 뭐 부실군 아니잖아 저기서 굳이 뭐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냥 뭐 그랬구나 하면 되지 괜히 열낼 필요 없어 서로 그냥 아 그랬구나 솔킬 따였구나 팀 탓 좀 하고 싶었구나 하면 되지 괜히 아니 거기서 죽는데 뭘 도와줌? 솔킬 두번 더 해놓고 뭐함? 이럴 필요도 없다 이 말이지 그죠? 그럼 서로 감정만 더 당해 야 니달리 저거 어떡하냐? 게임 개망했는디? 오호 게임 이거 어떡하냐 근데 다행인 점은 그래도 잘 큰게 니달리밖에 없어서 니달리만 잘 잡아보자 아 나름 상장도 괜찮고 제발 릴리아야 그 뭐 하려고만 하지마 아무것도 안해도 되니까 죽지만 말아다오 아니 거기서 그걸 왜 치는거야 대체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네 어 이게 맞아? 아 이게 안 돼? 아 이게 안 돼? 제이스 뭐야 위에 어떻게 이겼어 릴리아야 릴리아야 안 믿고 있었다고 어떻게 이겼지? 호피가 잘했겠지 뭐 안 봐도 비디오지 별말 릴리아가 잘했겠어 그래도 좋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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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못 쳤다 잠깐만 어? 어 잘못 침 써렌 펜 사다가 뭐야 뭐야 아니 왜 세표야 근데 근데 왜 세표니 이거? 아니 써렌 잘못 눌렀는데 세표는 뭐야 잘하고 있잖아 다들 네이스 네이스 우와 이게 돼? 다행이다 마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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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W가 안 맞아? 아깝다 살만 했는데 W 맞았으면 뭔가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살짝 빗나갔네 가주긴 해야겠는데 어 그래 그래 어서 오고 어 그래 그래 어서 오고 어 그래 들어가나 본데 1레벨 우리가 세긴 하다 이게 둘 다 근골이라 좋았다 야미 잘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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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아 까비 나 이거 죽겠는데? 어떡하냐 이거 그거 아니 파스에 혹시 궁이 있니? 없나보네요 또 죽었어? 또 죽었어? 또 죽었어? 상대 봤으면 또 죽었어 이거 베리어 때문에 한번 버텨서 다 잡았네 아 미안 어 포고를 2레리 먹었네 피오라가 타워치면 잡을게요 어 잘 끌긴 했는데 뭐 되나 저거?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야 이렐리아 저거 누가 잡냐? 내가 잡아야되나? 아니 템이 너무 잘 떴어 저거 3포는 좀 저희도 힘들죠 타비우 아 내가 맞았어 도도는 괜찮은데 그죠? 어? 여기? 포킹하고 있긴 한데 와 진짜 다행이다 이거 안 녹았으면 진짜 가족을 보냈어 아 가버려 정 바론 카자스도 방금 공 쏘고 좋아가지고 헬퍼 쓰기 전에 먹자 아 살짝 빡센데 근데 아 이거 안되겠다 빼자 빼자 이거 아니다 길이 안나온다 아니 바론이 옛날에 비해서 너무 세져가지고 길이 안나와 끌었나? 아깝다 아 아 프로키 죽었어? 와 뭐야 방금 보임? 아 세긴 한데 네 오케이 까우 까우 까비 아 아 이게 맞아? 와 이게 안 돼? 1L 너프 좀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 왜요 와 이게 안 돼? 너무 아깝다 Gewğğğğğğğğ 가빚 하나 암 닭 퇴 너무 좋습니다. 대단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